Q. 청춘의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사랑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밝게 가사를 한 번 써봤어요. Q. 청춘의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요? 저에게 청춘이란... 지금? 지금이다! Q. 청춘의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요? 여러분 저는 펀치고요. 오늘 청춘 썸머 나이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재밌게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